절갓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천한 나, 덕기가 왕관을 쓰고 용성에 앉아있는 너를 보고 있다 지금 떨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? 네가 나의 주인인가? 내가 너의 주인인가? 왜 검을 익히느냐?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내 아버지 풍창과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나 설랑이, 홍인어의 원수다 이 고려 땅이 완전히 내 발 아래 놓이는 좋은 구경을 놓쳐선 안 되죠 다음에 만날 땐 너와 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당신을 죽이겠어요 오너라 가져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라 피로 지은 제 피로 씻을 것이다 나 풍천의 딸 홍이가 통유백의 피를 거두러 왔다 나 풍천의 딸 홍이가 나 풍천의 딸 홍이가 통유백의 피를 거두러 왔다